네 정치맛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노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 전 실장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임 전 실장이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짧게 SNS에 남긴 것은 일단 아직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함과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본인이 이렇게 한 다음에도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뚜렷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현희 위원장 측에서는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내 기류가 별로 아직까지 지피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당의 요구를 수용하되 나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레버리지 역할도 아직도 키워내겠다는 그런 속셈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략의 시간으로 아직은 임종석의 시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이 한 줄 딱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저께 3월 2일 날 이낙연 대표하고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뭔가 새로운 세력화를 모색한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아침에 SNS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의 결정을 승복한다 이 얘기는 탈당하지 않겠다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탈당해도 되죠. 탈당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전략적인 애매모호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탈당 가능성을 거의 좀 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서 당장 현실적인 무슨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라는 공간이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인영 의원은 단수 추천됐어요.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또 전해철 의원은 안산갑에서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의 거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물론 윤건영 의원은 일찍 결정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친문연대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2008년도에 친박연대와 같은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친문재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는 친박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친문재인으로 하기에는 전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당시 친박연대는 향후 미래 주자였고. 그러면서 볼 때 상당히 고심을 한 끝에 일단 수용한다라고. 더 이상 여러 구구한 억측을 일단 피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탈당의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각했을 때 현실 속으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명분을 오히려 택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임 전 실장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만났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의 무게가 실리는 보도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밤사이에 이렇게 수용 발표 결정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그랬잖아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보면 말이죠. 그래서 1990년 이후 한국 정치에서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홍사덕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화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1번과 2번을 놓고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이 늘상 정치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해서 굉장히 중량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될 경우에 그럼 본인이 좀 여러 가지 힘을 실을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홍영표, 기동민 등 호남을 주축으로 했던 그런 물론 수도권의 지역구가 있었지만 호남이 고향인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간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고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깃발을 꽂으면 상당 부분 지난번 국민의당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런 전략적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치가 않고 그다음에 만일에 갔을 때 지역구의 선택 문제라든가 그러면 또 이낙연 대표의 출마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함수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당에 잔류하겠다. 왜냐하면 빠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고 나머지들은 지금도 고려하는 시간을 갖겠다. 다만 저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탈당에는 큰 무게가 실리지 않은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탈당은 최소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서 그러면 탈당은 하지 않지만 고려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에 남아서 본인이 과거 친박연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거죠. 본인은 축이 되고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 그러니까 하나의 축이 돼서 살들은 뻗어나가는 이 허브 앤드 스포크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들은 나가서 각계약진하되 본인은 남아서 향후 나중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책임론이 나올 때 나를 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친문 줄이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까지를 포함한 지금은 고려의 생각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고맙고 정권 심판을 위해 당이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 전 실장 역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당 입장에서 어떤 다른 제시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와서 임 전 실장에게 다른 지역구를 얘기하는 건 그건 결례죠. 지금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아마 당에서도 임 전 실장에게 다른 지역구의 어떤 추출마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총선 공천 국면이 거의 끝나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역할을 맡기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또 갑자기 선대위원장을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민주당이 공천 파동의 얘기가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언론을 도배하다 싶었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임 실장이 사실은 지난달 2월 4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동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임혁백 공천 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임 전 실장의 출마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한 달 된 겁니다. 한 달 됐는데 당 대표가 그래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언어치구는 상당히 통합의 무게를 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임 전 실장도 수용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임 전 실장은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 후에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서울시장선거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또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반 윤석열 전선의 균열이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 결국은 자신의 배지도 장담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책임론도 또 증명할 수 있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수용한다고만 딱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구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권도 그렇고 서울시장선거라는 건 사실은 차기 대권자로 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그야말로 한참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소서로 나간다 또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 내의 이 개파 갈등 확산에 이제 뇌관으로 꼽혔었는데 그럼 이렇게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갈등이 봉합되는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요? 저는 탈당했으면 만약에 탈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했으면 아직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월요일이잖아요. 3월 초. 그런데 아침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그냥 승복하는 것과는 더더하고 또 다른 민주당으로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가 변곡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만 계속 가겠어요, 공천파동으로?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 정부의 또 책임 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임기 2년 있다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로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임 전 실장의 이러한 얘기,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이 한 줄이 최근에 계속 확산되어 왔던 민주당의 공천파동이라고 할까 공천의 난맥을 조금 이제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계기인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선언이 민주당 내의 역량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최수수님께서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 전 실장이 일단 잔류를 선언함으로써 해서 더 큰 파장은 막았지만 사실 정치인의 가장 큰 선택에 있어서의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가 타이밍을 보는 능력이고 두 번째가 결정력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 봤을 때 공격수로서의 타이밍과 결정력은 저는 임 전 실장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말하는 대로 그런 거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안개도 뿌옇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에 가져올 파장들을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정치에서 사실 의도보다는 파장이 중요하고 파장보다 반응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임 전 실장의 저는 행보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지금 나머지 기동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단 말이에요. 이미 정치적 선택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그분이 크게 지금 번져나가는 불길은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인은 본인의 나중에 입지를 고려한 정치적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동지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말하자면 양면적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불은 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완전히 진화되거나 소화되지는 않았다. 아직은 또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친문 인사들 비명계의 행보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좌장격에 홍영표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나름의 판단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탈당에 그래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영표 의원은 적어도 이 말로만 볼 때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말로만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남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홍영표 의원은 탈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홍 의원의 입장에서도 과연 탈당을 했을 때 기동민, 홍영표, 설운동 이렇게 해서 이 의원들과 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인가. 또 그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정치 생명의 커다란 갈림길입니다. 분수령인데 정치를 좀 길게 본다면 당장 억울하고 분노가 있어도 참을 것이고 정치가 워낙 변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도저히 이걸 받아줄 수 없다. 지역구도 탄탄했고 그런데 이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컷오프됐다고 생각한다면 배제됐다고 생각한다면 탈당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홍영표 의원 같으면 탈당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책에서 탈당이라는 게 탈당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무서로 나가서 복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 친문연대가 아주 공고해져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당의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의 세력화가 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건영, 전해철, 이인영, 이거 아주 강력한 멤버들이거든요. 이 멤버들이 지금 당에 있다고요. 그럼 이게 과거에 친문연대나 국민의당처럼 세정식 민주당부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016년도 안철수 의원이 그때처럼 일사분화당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명분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세력화한 데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터뷰는 어제 나온 건데 홍영표 의원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그럼에도 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탈당에 무게가 실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는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남았지만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트랙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당에 남아서 일단 차후를 도모하거나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적 축이 되는. 제가 아까 허브 앤드 스포크를 얘기한 게 허브는 남아 있고 나머지 바퀴살들은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나가서 일단 나갔지만 그렇다고 지금 홍영표, 기동민 이런 분들, 서로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친윤석열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넓게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저 사람들도 분명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반윤석열을 냈는데 한 축이다 생각하면 나중에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패권주의 정당이 조금 희석화되고 그다음에 다시 좀 질서가 잦아들 때 다시 이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투표에 두 가지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진심 투표가 있고 전략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략 투표 행태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여지를 남겨서 안에 있는 구심점 축하, 밖에 나와 있는 또 원심력의 축이 있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전략적으로도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총선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머리를 쓰거나 전략을 고려하는 건 순식간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고 오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두 축의 투트랙으로 일단은 가보자고 하는 게 아마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5선을 지낸 서론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죠. 그러면서 가칭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홍영표 의원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민주연대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민주연대라는 게 좀 막연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민주화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공천을 받았으면 이런 움직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의 여야의 모든 공천에 관련된 건 다 당선 여부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민주연대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를 지향하지 않는 정당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그러한 명분을 내가 거는 건데 민주연대라는 게 과연 폭발력이 있을까. 그게 하나의 폭발력이 되려면 아주 압도적이라 해야 돼요. 비교적 압도적이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 친박연대가 그랬고 친박 무소속연대가 그랬던 건데 의외로 지금 이 당내에 친문주행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민주연대라는 그 명분이 과연 활성화돼서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연대가 새로운 미래와 무소속 인사들을 규합해서 민주당 밖에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까지 해서 어떤 구도를 어떻게 형상해서 과연 민주당의 앞으로의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일종의 민주 비텐트죠. 그러니까 지난번 제3지대연대는 이낙연당과 이준석당의 합함으로써 어쨌든 다시 한 번 또 균열을 맞이해서 분열이 되었지만 이번 경우는 같은 거죠. 이번 경우는 말하자면 핵심 지지층도 같고 그다음에 같이 걸어왔던 정치적 뿐이도 같기 때문에 보기에는 민주연대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든 사실은 당명이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당명은 아무 상관없다. 원하는 대로 서로 하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해와 요구는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그럼 현역에 얼만큼 참여해서 지역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지금 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전력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배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남았겠죠. 그리고 캠페인과 슬로건을 갈 때 반윤석열 연대는 맞긴 하지만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차별성으로 두고 갈 것이냐. 뭐 이런 말하자면 좀 디테일한 지점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닐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이탈 세력이 지금 가장 호남에서부터 지금 지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면 민주당의 큰 위기가 되겠죠. 특히나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건 수도권에서의 압승과 호남에서의 또 압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금 만일 국민의힘과 서울 지역에서 비등비등하게 나간다거나 호남에서 만일 이쪽에다가 만한 녀석을 뺏긴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일당 지위가 흔들리는 뿐만 아니라 어쩌면 참패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마지막 민주연대와 새로운 미래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건 민주당의 통제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낙연 대표와 지금 나머지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이 두 세력이 호남 소구력을 가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제3지대의 잔하여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난달 9일날 개혁신당과 통합했고 지난달 19일날 열흘 만에 결렬됐고 그리고 또 민주연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만 해도 임종석 전 실장이 합류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일단 새로운 미래에 들어와서 당명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것도 또 깨졌어요 일단. 제가 볼 때 벌써 이 조짐이. 임종석 실장이 이제 잔류로 읽히는 이 선언 때문에 지금 민주연대라는 건 민주연합이라는 건 깨졌다고 보세요? 깨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상당히 동력이 벌써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동력이 일관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크게 조직과 세력화되려면요. 한 달 동안 뭔가 흐름이 잡혀야 된다고요. 그런데 통합했다가 결렬됐다가 개혁신당은 떨어져 나갔고 또 지금 신문에 어떤 상징이라는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잔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수용한다는 얘기는 저는 잔류로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가 게다가 이낙연 대표가 출마선을 연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자꾸 흠집을 내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뭔가 상당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무 친 이재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래서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쪽에 세력화라든지 이런 게 갈리니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가 탄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 판단하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게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일파만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아침에 이렇게 피스백 올린 거거든요. 제가 판단해 놓은 건 그겁니다. 그 민주당에 남아있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박용진, 김한정, 윤영찬 의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경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살아남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보십시오. 이 세 분이 다 30% 일단 감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대방이 가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서도 59%를 득표해봐야 상대가 41% 하잖아요. 그러면 결선 투표 갑니다. 이거 쉽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만일 여기다가 상대가 신인 가산점이나 여성 가산점이 있어 보면 이 구도도 흔들립니다. 그다음에 3인 경선인 경우에는 더 해요. 더 분포가 낮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 분도 아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 아마 세 분 중에 한 최선 두 분은 제가 보기에 생활이 어려울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박용진, 김한정, 윤은혁찬 의원들이 경선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가려고 하는 명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있는 거지. 이 살아남아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과시하겠다. 저는 세 분 다 어쨌든 치열한 도전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숫자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정도의 패널티를 극복하고 살아남느냐.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감점 받으면 생활 가능성이 힘들다, 생존 가능성이 힘들다, 보세요? 아니, 30%씩이나 감산되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신인들 가산점도 있으니까.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가 지역구, 김한정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도 지역구 관리를 나름대로 잘한 의원들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일단 친명주류는 이분들을 좀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내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정당의 경선이라는 게 대체로 나름의 룰이 있고 시스템 공천을 하긴 합니다만. 대개 주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과 핵심 관계자들 23명 가운데 21명은 단수 공천이 됐는데 그러면서 결국 비명행사, 친명행자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확고히 밝혔는데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누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대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한다 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시스템을 누가 운영합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AI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전략공관이가 사람 배치할 때 경선 구도서부터 룰,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상대까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까? 그건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시스템의 뒤에 숨어서 시스템이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대 어떤 정당의 공천이라도 그게 투명한 진공상태나 혹은 멸균 상태에서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다 주류의 의도가 개입하고 당대표와 지도부의 의사가 개입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만큼 공정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과정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그 정당에서 지지를 철회할 때 가장 큰 게 내분입니다. 내분에서도 공천을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그 당의 어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의 척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동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명인사 친명행제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귀에 착 달라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걸 부인하고 거부한다 한던들. 어쨌든 많은 친명의 부분들은 단순으로 살아막았고 최소 경선에 붙여졌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의견 지금 정말 처참할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렇게 표현한다 해도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결국 이걸 가지고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던 만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총선에서 평가받아야 할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공천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공천이 진행돼서 민주당은 총선에서의 승리할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시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추세가 좀 바뀌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들 보니까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100석 얻을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 말단아 너무 과도하게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민주당의 공천이 좀 너무 요란스럽게 보도되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평가단의 성향이라든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다고요. 정성평가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고 단 기호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우리가 입학시험 치는 것처럼 정확히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아무리 언론이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거의 한 달 내내 도배하다 싶어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이 선거 이슈는 지금 민주당 공천 밖에 안 떠올라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우리나라 언론이 한쪽으로 치유친다 하더라도 그런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상당히 많이 민주당 공천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름의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30일 동안 그런 중도층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끝까지 우리는 잘했다고 한다면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 건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결국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최근 추세를 보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접전 양상이보다는 좀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선거구가 이번에 선거 획정 조정이 되면서 과거에 조금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던 계양 갑이 계양을러왔고 계양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있었던 건 계양을러갔다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선관위가 정해진 획정에 따라서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그 지역에 매우 상주하면서 지금 삼각편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이천수,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이천수 선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해서 이른바 셀럽 마케팅하고 있고 인유한 위원장도 가서 좀 돕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 당협 위원장이었던 윤영선 전 위원장까지 통참해서 우리는 하나 원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자산이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무보랴 공천 때문에 또 당해나가랴, 그다음에 재판받으러 다니느냐, 지금 사실 개양을 해 물리적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30여 일 동안 원희룡 후보는 오직 거기에 올인하겠다. 어제도 보니까 식당 돌아다니는 사진들, 종교 행사 다니는 사진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말하자면 올코트 프레싱 전략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대표도 과연 여기가 7차례나 민주당 계열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명령 대전이 진짜 대전으로 현실화하는 날이 별로 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양을 2000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전 7승 민주당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데 이번에는 변수가 있을까요? 변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할 것 같아요. 최종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예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상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개양을 이라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초강세 지역이에요. 호남에 버금갈 정도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것도 하나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관련해서 지금 워낙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중도층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국민의힘은 다 잘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 어쨌든 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나 실정이 많이 가려진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살아날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특히 그러한 지역구에서는. 다른 지역이 국민의힘 친화적인 지역구에서는 그런 말이 안 막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친화적인 그러한 지역구에서는 소중히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일 동안 다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적어도 그 지역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셀러 이천수 그런 분이 와서 그거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린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유동규 씨인데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나와서 변수를 한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 대장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대장동의 시설을 계속 부각시켰을 때 이게 식상하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 기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회피 전략으로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팩트 하나라도 또 거기서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또 원희룡 후보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출마가 양쪽은 지금 유불리를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유권자가 대장동 이슈를 과연 이재명의 방어 기재로 판단할 건지 아니면 정말 원희룡 장관이 일타강사도 얘기했던 게 옳다고 판단할 건지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지는 하나 남아 있는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위 평가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중진의 국힘 입당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하고 또 다른 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 있으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쓴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김영주 의원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거의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공천 탈락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인 한데 명분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나와서 무소속에 있거나 새로운 미래로 가거나 이렇다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민주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민주당에서 지금 4선이었죠. 열린 민주당인가 열린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왔다가 지금 3선을 한 건데 영등포 갑에서. 얼마 전까지는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가서 민주당에 비판하는데 그럼 민주당에 뭘 비판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 행태 말고 민주당을 비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계속 이건 정체성이 맞지도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자기가 자신이 정치 활동을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에 가서 갑자기 빨간 전파가 있고 이런 식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를 오늘에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 정말 우리 원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도 그 말에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그런 영입 전략이든 공천 전략이든 이게 하나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부에.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포용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포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지금 김용주 의원 같은 민주당의 중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거야의 일종의 발목 잡히기 그런 정치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 한석이라도 찾아와야 된다는 그 절박감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포용 전략이 저는 중도층까지 이번에는 말하자면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그게 절박성과 총선에서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보거든요. 무언직한 영입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이라도 되찾아와야 된다는 그 탈환에 대한 의지를 유권자들이 높이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적지에서 한석이 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또 우리가 두석을 얻는 또 그런 또 말하자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해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절박성에 대해서 어쩌면 또 국민의힘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중도 유권자들이 한번 해보라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태는 전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전략은 전혀 인정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충도층에 속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김영주 부의장의 정책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김영주 부의장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영입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념의 스펙트럼을 더 넓힌다.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보수의 어떤 정체성이 계속 흐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이 들어옴으로써 아무튼 민주당 쪽 인사도 포용하고 중도층에 속으력이 있다는 판단이 더 많을 겁니다. 보수층 입장에서 아니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는 사람을 왜 들어와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뭔가 그건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국민의힘에게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함은경 씨나 김경률 씨 같은 과거에 운동권의 대표 주자였던 인물들도 영입을 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의 지지층에서는 좀 반론이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통합 공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당의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게 총선 승리의 4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스탠스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통합 공천하고 있죠. 어쨌든 반발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의 깃발을 들었느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라든가 중진 의원들의 PK 험지 재배치라든가 이런 점들은 일종의 쇄신 의지로 볼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약점을 보완하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운동권 세력을 끌어들여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인 경실련, 박은식 씨 이런 분들도 끌어들여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중진들까지 끌어들여오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하겠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상당히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고 유권자들이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으로의 절박성. 그다음에 이 소수정당으로서의 정말 탈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하는 이른바 가용자원, 가용전략 모두를 총동원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그래도 한 번 기회를 더 줘봐야 하지 않겠느냐. 일당으로서 한 번 국정을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한 번 고려해 본 그런 전략이 아니었던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석합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예상하시게 해가지고 제가. 글쎄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의 여러 파열이 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튼 여권의 장점도 여권의 유인책 때문에 그렇긴 하다 하더라도 만약 공천에 배제돼도 새로운 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포용적인 것 같긴 해요. 선거 전략, 정치 공학적으로. 민주당은 워낙 파열음이 돋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중도 확장도 그렇고 통합이라는 측면도 그런데 문제는 혁신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를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논쟁해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혁신이 있느냐.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어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 없다. 친윤 현역들은 다 컷오프 없지 않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훌륭한 분께서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지도부는 다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하기도 시스템 공천 안 하겠다고 하고 인위적인 물갈이 개입했다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 중에 제가 보기에 이른바 용핵관들 친윤의 대통령 핵심 인사들이 들어갔다. 이건 최소한 불식을 시켰던 것 같아요. 다만 현역불패라는 아주 높은 데이터로 나타나는 현역불패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 21대 총선에서 그 험한 격전제에서 살아남은 분들이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감점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인들에게 여러 가지 가점도 줬는데도 그래도 역시 이런 시스템 공천에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얘기의 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 현실적인 평가는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상징적인 몇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급하니까 국민 참여 공천제인가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빠른 속도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적인 감동의 눈높이를 좀 줘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그게 안 된다면 자매 정당인 비례당에서도 저는 그런 어떤 혁신 공천 그다음에 좀 말하자면 물갈이 공천을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은 보거든요. 얼만큼 새 얼굴들이 있는가를 그래도 투표할 때 많은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한번 마지막에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윤 중진이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조치다. 이게 인유한 혁신이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장재원 의원 이외에는 누구도 따른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중진, 불출마, 헌신, 희생 이게 인유한 혁신이의 화두였는데 인유한 혁신이가 이제 무용론이라는 말 그대로 무용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역 의원 교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지난 선거에 워낙 현역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액관, 윤회관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영남의 중진들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다선 의원들이 대단히 잘못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뭔가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라는 측면에서 자꾸 현역 의원 교체율을 우리가 별을 삼는 거거든요.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21대 국회가 전혀 잘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된 게 워낙 민주당에 시끄러우니까 사실 민주당이 잘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할 게 굉장히 많아요. 윤재욱 의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상대 아닙니까? 거기서 다선 의원이었고 영남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중진이 아니라 영남 중진이래야 돼요. 그게 이제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거였어요. 이번에 영남에서 몇 명이 탈락했죠. 현역 의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중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도 혁신적이 났다. 제일 중요한 게 혁신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양당이 전혀.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나면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현역 의원 교체를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너무 친명을 채우니까 사단이 벌어진 건데 아무튼 국민의힘의 공천은 제가 볼 때 잘한 공천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용하게 잘하지 못했다고 잘했다는 평가를 차치하고요. 조용하게 공천이 끝나고 민주당도 시끄럽지만 공천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민주당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반등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선거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1번, 2번 놓고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안개가 거치고 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럴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건 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드러났냐면 거대하당 심판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 심판론이 선거의 프레임으로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반전의 계기를 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캠페인이라는 건 국민들 눈에 보일 때 비로소 그게 작동되는 기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나마 지금 나중에 선방에서 1, 2당 싸움을 합을만 하다는 생각이지 지금 완전한 동력은 놓쳤다. 그래서 반전의 터닝포인트는 저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교수님은요? 제가 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3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비례대표 공천이 또 남았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이 지금 국민의힘은 비교적 단순하다고요. 국민의힘 미래.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구도 자체가, 구조, 구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비례대표 공천으로 얘기가 또 나오면요. 티오크 공천 어떻게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례대표 공천 얘기가 잡음이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정권심판론을 불붙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이 부분을 진화시키고 자신들의 의제 플러스 정권심판론을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 정권심판론만 해서는 이제는 잘 안 맥힐 것 같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심판론 플러스 윤 정부가 어떠어떠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정권심판론으로 하면 안 되고. 저도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심판론도 굉장히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외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요. 저출생률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경제 문제 있고 민생 문제 있고 원래 그런 게 이슈화해야 되는데 완전히 한 달 동안 묻혔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선거구도 대단히 왜곡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심판론은 지금 희석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일당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뺏기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맞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